안녕하세요 제이투앤입니다! 오늘은 요즘 엄청 핫한 엠믹스의 탱크 스튜디오 춤 영상이 나와서 인기가 많은 오오의 스튜디오 춤 영상도 같이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! 영상을 보고 제가 처음 뮤비나 퍼포먼스를 보고 느꼈던 생각과 코멘터리를 나눠보도록 할테니 오늘 영상도 재밌게 즐겨주세요! 렛츠고 렛츠고! 멤버들이 다 너무 예쁘고 각자 기량이 좋아 보이더라구요 퍼포먼스 대회 느낌 안무인데 근데 너무 다 예쁘더라구요 에이, 셋! 처음 들었을 때는 믹스팝이어서 JYP의 믹스팝은 익숙치 않았는데 그래도 믹스팝 자체는 좀 익숙한 느낌이니까 SM그룹들도 많고 에이, 어우 너무 예뻐! 서륜씨 예쁘더라구요 너무 여기가 아주 붐이 많이 됐죠? 뭔지 가사랑 모르는데 ㅋㅋㅋㅋㅋ 그래서이면 릴리의 보컬이 다른 멤버들이랑 약간 스타일이 달라서 딱 치고 나오는게 있는 것같아요 트랜닉션 위에 있는 노래 있죠? 약간 아가포 또오르는 변주 아니었나요?! 예쁘다! 저 친구는 약간 수진님 목소리를 닮았다고도 들었고 유진 느낌 나고 이 파트 좋은 것 같아요 오 예뻐! 오 예뻐! 뮤비보다 퍼포먼스 영상이 훨씬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아 결국 파트 파트 안무를 되게 잘 짠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안무가 많아서 좀 벅찬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긴 해요 노래에 비해 안무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라이브를 다 너무 잘하더라구요? 라이브 하면서 그래도 이 파트도 틱톡에서 아주 핫하더라구요 근데 뭔가 중간중간 멤버들이 춤추는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살짝 있는 것 같긴 해요 강세가 좀 안 맞다고 해야 되나? 아우 예뻐! 너무 예쁘다! 윤화 느낌도 살짝 있네요 아 역시 댄스 영상과 스튜디오 춤이죠 재밌네요 제가 뮤비를 딱 보고 주가나의 퍼포먼스 뜬 걸 처음 봤거든요? 아 근데 그 주가나 영상이 특히 대형이나 안무가 디테일들이 좀 많이 안 맞아서 솔직히 살짝 실망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리고 노래 장르 자체가 기존의 JYP에서는 잘 하지 않았던 스타일이어서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이 더더더 잘 맞았으면 더 임팩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또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상태니까 그래서 조금 초반에는 아쉬웠는데 그래도 스튜디오 춤 영상도 멋있었던 것 같고 요즘 근래 직캠을 보니까 다 잘 맞아졌더라구요 대형도 깔끔해지고 그래서 앞으로 더 잘 맞춰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래 자체가 되게 변주가 많고 중간중간 임팩트 있는 파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 틱톡 같은 쇼폼 시대랑 잘 맞아지면서 후렴 거 와찰라블라블라 여기나 쿵 떨어지는 파트나 이런 게 짧게 짧게 바이럴이 돼서 홍보가 잘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잘 튼 전략 같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변주나 퍼포먼스 양이 많은 만큼 처음부터 되게 잘 맞춰서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앞으로 창창하니까 네 그러면 지금 바로 이어서 탱크의 퍼포먼스 영상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레츠고! 스티트웜이랑 작업하는 거 너무 좋죠 인트로가 더 멋있는데? 보컬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아 예뻐! 대형이 조금씩 아쉬운 게 뭔가 있어요 일곱 명은 솔직히 아이돌 정석이랑 더 잘 맞출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퍼포먼스가 화려하다 티저에 나왔던 노래네요 여기 여기 너무 재미있다 너무 예쁘다! 완전 청순 스타일인데? 아 노래 가사가 약간 MZ 스타일이네요 확실히 재혈피는 재혈피다 아 이거 틱톡에 뜰 것 같은데? 아 근데 이게 원래 티저로도 떴어가지고 이거 틱톡에 뜰 것 같은데? 아 잘한다 개인 역량이 좋은데 멤버별로 강세를 주는 포인트가 달라서 아 근데 보컬이 좀 장난 없긴 하다 캐릭터가 센데 뭔가 임팩트가 좋네요 확실히 아 너무 예뻐 아 이런 거 진짜 새로운 스타일이다 아 임팩트 쩐다 이런 거 진짜 새로운 스타일이다 오 탱크를 만들었나봐요 아 너무 예쁘다 오 이거 좋다 약간 손 디테일을 되게 화려하게 쓰네요 아 이게 탱크가 그 이제 MX 티저 트레일러 영상에 깔렸던 음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온 일부 안무도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전체적인 퍼포먼스도 되게 화려하게? 이건 진짜 좀 새롭고 특이하게 잘 짠 것 같아요 뭔가 손 모양 디테일이나 구성들에 대한 디테일이 되게 많아가지고 뭔가 이 퍼포먼스를 짤 때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게 느껴지고 멤버들의 좀 유니크한 보컬 스타일이랑 안무가 되게 잘 맞아서 되게 재밌게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이 노래 나왔을 때는 이제 탱크를 타이틀로 했을 때 이런 댓글을 본 것 같은데 두 개의 퍼포먼스를 같이 보니까 그래도 타이틀은 OO로 한 게 더 좋은 것 같긴 하네요 뭔가 탱크는 아무래도 너무 컨셉츄얼한 느낌이어서 그런 선택은 좋았던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를 잘한다는 모습을 마케팅하는 건 너무 좋았던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엠믹스의 OO 그리고 탱크의 스튜디오 춤 영상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